안녕! 포기한 빵 50개를 준비했어요! 호랑 물 묻혀 가자! 네, 물 묻혀 가자! 혜원형부터! 드다 보겠습니다. 같이 봅시다. 이상해네. 오 뭐야? 오 뭐야? 아, 있는 거네. 우린 없는 걸 뽑아야 된다고. 아, 있는 거다. 예! 닷곤이. 어디 갑시다. 안 나오네. 나오기 싫은가 본데 얘가? 왜 그래? 아, 똑같이 있는 거다. 아, 어디 어디 있지? 아, 왜 방구 계속 줄어. 아, 망타에 있는 거. 그래도 좋은 거 나오면 됩니다. 좋은 게 아닌데. 빠르기 빠르기. 예, 예, 예. 아, 있는 거다, 주래곤. 가자! 또 이거는 뭐냐? 뭐가 나올까? 오, 좋은 건가 나쁜 건가? 아, 또 있는 거야? 나쁜 거. 가봅시다. 뜯어봅시다. 아, 그래도 무모춤 가겠나? 아, 검선이로 나올 수도 있어. 아, 없는 거다. 아, 있는 거다. 아, 있는 거야, 있는 거. 없는 거네. 아, 있는 거네. 이래? 아, 또 나오나? 이번엔 좋은 거 나오나? 금손이 나오나? 똥손이 나오나? 어이! 아, 할머니 똥손이 나오나? 아, 할머니 똥손이 나오나? 갑시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오지, 금손이 될 건가? 똥손이 될 건가? 똥손이 될 건가? 그러면 똥손이야. 아, 또 있는 거다. 가자! 어딜가 계속. 똥손만 나오네, 똥손만. 뭐가 나오려나? 오우? 다 꺼쳐, 오우. 오우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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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할머니 이래서 뭐 하나라도 뽑겠나? 없는 거. 그러니까, 금손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있는 거네. 아, 한 이라도 있는 거네. 아, 어쩔 수 없어. 할머니 여기 보고 와, 여기 새로 난 거. 갑갑시다. 심상빵의 기운을 받아서. 아, 이것도 있는 거야. 아, 있는 거만 나오네. 어쩔 수 없어. 하얀이가 빵을 골라주고 있어. 아주 똥손이라 할머니야. 이것도 똥이다. 어? 없는 거야. 문호야, 문호. 대포문호. 야, 이름이 대포문호야? 나는. 대포문호. 갑시다. 이제 금손이 나오려나. 이것도 있던 거 아냐? 어, 맞아. 아, 이것도 있는 거야. 가자. 과연. 종교 안 나오네. 과연 지금 하나 뽑았어, 할머니. 아, 또 있는 거네. 아, 또 있는 거네. 똥고리. 이제 내 차례. 자, 할머니 15개 중에서 하나 나왔어요. 내가 골라준 거야. 예. 자, 이번엔 서연이 가보자. 가자. 어, 뭐야. 할머니가 오는 거. 아, 이상희 씨를 골랐어. 이상해서. 당연히 너 같으면 이상하지. 이상해서 이상해서 이상해서. 이상해서 이상해서. 너한테 반말하지. 이 정도 나오나 봅시다. 이성현 씨 뭐 나왔어요? 디테이 투치. 베일이프요. 있어? 있어? 있는 거예요. 안 물어봤는데. 아이, 물어봤자. 어, 똥꼬냄새. 아, 똥꼬냄새나? 아, 똥. 아, 똥이다. 아니, 몇 번을 뜯어. 하나, 둘, 셋. 아, 있는 거다. 아, 왜 저 똑같은 거. 똥밖에 없어. 어쩔 수 없어, 이거는. 가자. 뿌리빵. 어, 흐음. 아, 이상한 냄새 나. 뿌리빵에서. 그래도 있는 냄새야. 그래서 한 게 임송이네. 멧구리? 매툭. 매툭이 아니고 메꿀이. 뿌리빵. 아, 있는 거다. 금손이냐?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아직 서윤이도 하나도 못 뽑았어. 기다려봐, 이제부터 시작이야. 알았어, 한번 기대해볼게. 여기 가운데를 가면은 똥? 아니, 금손이야. 아, 가운데로 가면은 금손이야? 이게, 이게. 서윤! 어! 노란키. 아, 있는 것 같아. 오줌키 아 이거 잘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오줌키 이건 너무 불기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 이거 몸을 몇 번에 풀어야 돼 어 이거 없는 거야 뭔데? 아 있는 거네 원래 있는 거 뽑으면 금손이래 가운데 뽑으면 잘 나오는데 근데 방금 또 안 나왔는데? 아 방금 왜 이렇게 오는 거야? 아니 상처 방금 왜 이렇게 오는 거야? 잠깐만 방금 켜놔나 땅이 흔들렸어 아 이게 방금 켜놨어 진동이 왔지 그치? 아우 뭔가 뭘 먹은 거야 도대체 뭐야 아 이거 요새 잘 나오더라 부스터 이제부터 있는 거 나오면은 내가 삼촌이 나한테 5만 원을 준다 아 뭔 소리야 뭐야 있는 거 나와요 5만 원 주고 아 누구? 다그다 빵 다그다야? 다그다 내가 이번에 이번에 있는 거 나오면은 내가 3개 더 깔게 아니 뭔 소리야 3개 더 깔게 알았어 디스코팡팡 뭐야 이거 있어? 패턴 랭턴인데 뭔 패턴이야?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언더더스틴 그린아 좋은 거 좋아 오 없는 거다 대박 없는 거 오 오 아니 누가 뽑은이야 어 뽑았어 아싸 잘했네 가자 어디가 피카초라 오 이 세대 꼬부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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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또 뽑아줄게 내가 손 자 내가 또 구구를 뽑아줬어 아하하하 할머니가 너무 많이 나와 아 이게 할머니야? 진짜 야 맛있어 공손이야 똥손이냐 과연 오 토토로 오 토토로 토토로 아니 내가 똥손이 아니야 내가 하루에 스킹빵 500개만 먹는거죠 아 그래서 안나오는 거라고 아 다 중독이라고? 다 똑같은 거만 나오지 삼촌 너 똥손이라 그렇겠다 그냥 오 없는 거다 오 잠깐만 뭐야 이거 강철폰 오 없는 거 대박 삼촌 입냄새나 하하 뭔 입냄새야 얘가 입냄새같이 생겼대 하하 얘가 입냄새같이 생겼대 하하 얘가 입냄새같이 뼈같도 없는데 어 그러네 좀 냄새가 생겼네 입냄새같이 생겼네 하하 하하 능글눥글하게 생겼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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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아 있는거다 코사노 또 이상해 씨 가자 아 있는거다 흐린거다 그것도 크림 내가 착수를 해서 갈게 크림만 뽑을 거야 크림 한번 뽑을 거야 한층 묵가게 오오 아 있는거다 망나무 아 망나묵 나무와 가자 가자 자 나 로켓단 간다 과연 가자 뭐야 없는거 봐 마크케인 없는거 오 대박 야 난 시작부터 금손이다 이게 바로 나야 아 이게 바로 금손이야 하 있는거 아 있는거다 아 그래? 나를 찍어놨어 그래도 난 바로 금손이 나왔어 바로 금손이 나왔다고? 하하 금손이 나왔어 무무츠 아 이거 아까 그 냄새나는 애잖아 자 로켓단 로켓단아 어 있는거다 아 있는거다 두트리오 로켓단 무무츠 아 아까 뽑은거 내 또 어 아 있는거다 언니 닮았어 통통하니 언니 통통하네 할머니가 제한테 사과해 아 쟤한테 사과해야돼? 응 사과서 놔 아 그래? 언니 들어본다 아 있는거 아 있는거 이상희씨 가자 아 방금 백중이야 진동 흘린다고 밑에 집에서 올라온다고 아 냄새가 밑에 집까지가? 아니 지지났다 지지났다 아 이거 있는거 같고 그래도 없는거 나 지금 하나 뽑았다 어 아 자 가자 흐어 금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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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는거네 마그마 내가 이번에 진짜 보여줄게 지금 다 동점인데 하 내가 금손인걸 보여주겠어 쪼끄미 딸이 돼 네 됐다 왜? 왜 쪼끄미 딸이? 국민은행에서 아 뭔소리야 그게 찍혔어 아 그거 찍히는게 아니고 알람 알림 오는거야 그냥 어 없는거야 대박 에브이 야 미치 미치 무무치 닮았어 에브이 고양이냐 미치 무무치 닮았어 아 그런가 아무튼 없는거 뽑았어 내가 이겼다 일단 뭐가 이겨 난 두개 뽑았으니까 없는거 내가 일단 이겼지 흐어 아 윤겔랑 숟가락 들고다니면서 밥 먹으려고 흐어 아 만타인 있는거 자 과연 흐어 있는거 어 없는거다 뭐야 이거 루구도 루구도 없는거 대박 야 나 없는거 세개 뽑았어 으어 내가 감수합니다 루구도 아주 잘했습니다 에이 에이